양복 입은 신사가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들어갈 땐 봄을 내며 들어가더니 나올 적엔 돈이 없어 짤짤에다가 뒷문으로 도망갔다 붙잡혀서 매를 만누나 매를 만누나 으하하하 웃읍다 으히히히 웃으워 에헤헤헤 웃읍다 어헤헤헤 웃읍다 으하하하하하 웃읍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라 붙여 먹지 한 푼 없는 건다리 이 요리집이 뭐냐 기생집이 뭐냐 아버지가 모아둔 아까운 전 재산을 다 들어 먹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양복을 잡혀도 열이지만 쳐다보기 점잖은 신사 같지만 주머니에 한 푼 없는 새파람 건달 요리 먹고 술 먹을 땐 봄을 내지만 내 맘 내 꼬리야 내 맘 내 꼬리야 으하하하 웃읍다 으하하하 웃읍다 예헤헤헤 웃읍다 어헤헤헤 웃읍어 웃읍어 하하하하 웃읍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붙여 먹지 한 푼 없는 건다리 이 요리집이 무어냐 기생집이 무어냐 기생집이 무어냐 다행이 이 이 감사합니다.